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그냥 정신이 헷가닥 쳐나가버린건지 아니면 정말로 뭔가 거지같은 흑막이 있는건지 좀 꼬로만 사연 가지고 왔습니다 봅시다 제목 우리집에 얹혀 살고있는 친구 반찬투정 개오지구 내 남편을 부를 때 뭐라고 오빠 아니 이런 미친 야이 그지같은 년아 원지 참치 미역국을 보고 개밥이냐라는 친구 지방에 살던 친구가 서울에 일이 생겨서 한동안 저희집에서 같이 지내고 있는 중이에요 사실 그래요 저 혼자 살고있는것도 아니고 저희 남편이랑 같이 있는데 신혼부부라고 합니다 아무리 사정은 딱해도 이거는 좀 아니다 싶어서 제가 거절을 했거든요 근데 얘가 나 정말 갈 곳이 없어서 그래 좀 봐줘 라며 하도 부탁을 하길래 그래 좋다 일단 남편한테 이야긴 해볼게 라고 하고 남편에게 물어봤는데 저희 남편이 어 그렇게 해도 돼? 이래가지고 결국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제 딴에는 그래도 친구가 왔으니까 밑반찬도 몇개 새로 만들고 국도 새로 끓이고 끓였거든요 그러니까 평소 저희 남편 밥 차려줄 때도 반찬 만드는게 아니고 가게에서 사온거 있죠 그런 반찬이랑 국도 배달시켜요 그냥 딱 밥만 직접 해가지고 먹곤 했는데 그래도 고향 친구 왔다고 반찬이랑 국이랑 제가 직접 다 한거에요 그렇게 제가 미역에다가 참치캔을 넣고 국을 끓여줬더니 친구가 이걸 보고 미친듯이 깔깔깔깔깔 웃으며 하는 말이 야 아니 너는 무슨 미역국에 참치를 넣어 나 살면서 이런거 오늘 처음 보는데 대박이다 진짜 아니 너 지금 살림 안해본거 티내는거야 뭐야 야 여기다 밥만 말면 딱 개밥인데 딱 이러길래 순간 너무 민망하고 무한해서 말을 잘 못했거든요 그러자 저희 남편이 어허 그래도 맛은 좋은데 왜 그러십니까 이러면서 제 편을 들었더니 얘가 또 깔깔깔깔깔쭉 웃으면서 야 혹시 지금 자기 와이프라고 편 들은거에요? 끼리끼리 참 천생연분이시네요 등등등 이러면서 아침부터 단단히 삐져가지고 엄청 빈정거리더라구요 아니 지금 화낼 사람이 누군데 지갑삐져 여하튼 그 이후로도 계속 반찬투정 오지고 아니 타박을 하고 저 밥먹다가 조금 흘렸거든요 그걸 보더니 또 깔깔거리면서 아우 얘는 어릴때도 맨날 밥흘리더니 아직도 이러고 있네 이렇게 괜히 저희 남편 앞에서 옛날 이야기까지 꺼내고 그러는거에요 너 학생때도 완전 개또라이였잖아 이런 소리를 하질 않나 미친거 같아 이때는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야 장난하냐 내가 무슨 또라이야 이랬더니 이게 또 사람 기분 나쁘게 실실 쪼개면서 야 너 3학년 때 선생님한테 오지게 되들었던거 기억 안나냐 또라이가 아닌 이상 생각 멀쩡한 학생이 다른 장소도 아니고 교실에서 그렇게 미친개처럼 선생님한테 되들 수가 있는거냐고 말이 안되잖아 그러니까 또라이지 이러는데 그래요 맞아요 저요 그때 진짜 미친개처럼 되들었던거 사실이에요 근데 그건요 담임이라는 인간이 저희 부모님한테 촌지를 뜯어내려고 미친 거짓말로 저를 음해했기 때문에 그랬던거고 게다가 저희 부모님 안그래도 없는 살림인데 딸내미 때문에 돈 봉투 갖다 바친거 이게 너무 속상하고 분하고 교지같아가지고 그랬던거에요 그리고 이거 누가 뭐라해도 저한테는 너무나 큰 그런 상처인데 이 친구 역시 그 사건의 전말을 다 알고 있거든요 왜 같은 반이니까요 그런데 지 친구의 상처를 들먹이며 또라이라니 어쨌다느니 이게 말이 되는거냐구요 그것도 우리 남편이 보고 있는데 아 그리고 또 하나 이거 진짜 이해가 안되는게 얘가요 저희 남편을 부를 때 자꾸만 오빠 오빠 이렇게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아니 너 왜 자꾸 우리 남편한테 오빠라고 부르냐 차라리 제보라고 하든지 아니면 그냥 꽁꽁씨 이렇게 이름을 불러 이게 뭔 짓거리야 이랬더니 왜 니네 오빠 달아 없어질거 같아가지고 무섭냐 라며 저만 또 이상하고 예민한 사람으로 몰아버려요 자기는 장난이라고 그러면서 일부러 더 열받으려는 듯 대놓고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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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있는데 와 이걸 진짜 때려버릴 수도 없고 너무 기분 그지 같아요 여하튼 이러다 보니까 이제 도저히 같이 못 있겠더라구요 그래서 하루는 어제였죠 친구가 잠깐 밖에 나가고 없을 때 제가 남편한테 자기야 나 이제 더는 못 참겠어 쟤 당장 내보내야겠어 이랬는데 남편은 에이 그냥 조금만 더 참어 맨날 사는 것도 아니잖아 당신 기분 나쁜거야 뭐 나도 알겠는데 그래도 저 친구 얘기 들어보니까 사정이 딱하잖아 옛날 친구인데 좀 봐줘라 이러나 해서 개편을 들어요 그래요 사정은 있죠 사실은 이 친구의 아버지가 지금 상태가 너무 안좋으세요 병원에 누워계시는데 간병은 얘 엄마가 하고 있고 이 친구는 저희 집에서 대기를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언제 무슨 일이 터질지 몰라서 대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교대도 하고요 아니 그래 이 친구 사정 힘든거야 저도 알겠어요 알겠는데 그래도 지가 정말 내 친구가 맞다면 이렇게 편히 봐주는거 고마워하는거 그래야 되는거 아니 그걸 떠나서 최소 기본적인 예의는 지키며 지내야 되는거 아닌가요 지가 누가 뭐래도 얹혀 사는거잖아요 그런데 주인인 제가 왜 이런 거지같은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미 인내심도 한계상태라 이제 조금만 더 이러다가는 저희 둘다 절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릴 것 같거든요 지금 서로가 으르렁거리면서 볼 때마다 싸울 기세에요 이런 상황에서 그냥 내보내면 제가 정말 나쁜 년 되는겁니까 솔직히 내 부모님도 아니고 또 나 때문에 아픈건 더더욱 아닌데 그냥 냉정하게 쫓아버리면 정말로 안되는거냐 이거에요 아 그리고 제가 또 정말로 이해가 안되는거 하나도 얘가 좀 삐딱하긴 해도 원래 이런 친구는 아니었거든요 뭐 사정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마음이 바뀐건가 성격이 갑자기 갑자기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러는걸까요 댓글 1번 아니 갑자기고 나발이고 어 다 필요없어 님 남편 뭡니까 자기 마누라가 당하고 있는데 그냥 참으라고요 그리고 님 친구는요 영원히 손절해야 될 인간입니다 건너지 못할 다리 건너가세요 그 강을 건너버리라고 신혼부부가 살고 있는 집에서 재워주고 밥까지 차려주는데 그 감사함과 은혜도 모르고 개밥 드립이나 치고 앉았고 뭐 끼리끼리 헐 이런 개소리까지 하는걸 보니까 제정신이 아닙니다 등장 아니 당장 쫓아내요 지금 님을 호구 등신으로 보고 있잖아요 대젝글 남편은 사회생활 잘하는거니까 그래서 참으라고 하는거에요 저런 이상한 사람이랑 싸워 이겨봤자 얻는게 뭐겠습니까 그냥 다음부터 안 만나면 되는건데 뭔 호구 등신이래 2번 너 뭐야 쓰리 남편이냐 미친거야 뭐야 아니 저게 뭐가 어딜 봐서 사회생활을 잘하는거야 지킬 것도 못 지키고 호구 제대로 잡힌거구만 그래 남자들 중에 저런 놈 내가 많이 봤어 밖에선 세상 좋은 호인인데 자기 식구들은 만만하니까 자기 가족들 갈아가지고 밖에서만 착한척하고 그렇게 사는 미친 인간들 뭐 이게 아니라면 그냥 집에 뉴페이스 여자가 들어왔으니까 마냥 좋아가지고 저러는걸로 밖에 안보여 둘중 뭘까 2번 쓰리 결혼했잖아요 그럼 친구는 집으로 드리는거 아니에요 그냥 이유 필요 없으니까 얼른 내보내세요 또 남편도 조심하구요 알겠어요 대젝글 이거 레알이야 결혼한 친구가 놀자고 나 불렀을때 뭐 잠깐 잠깐 가가지고 놀긴해요 그래도 잠은 절대 안자고 돌아오거든 3번 미친 이거 주작 아니죠 아니 쓴이 혼자 사는 것도 아니고 남편까지 있는 집에 친구를 하루 이상 드린다는 것도 솔직히 나는 이해가 안되는데 이런 미친 소리를 듣고만 있어요 왜 참아 헐 그냥 빨리 나가라고 해요 쫓아버리라고 그리고 간병을 하는 것도 아니고 대기란 이건 또 뭔 개소리야 헐 4번 솔직히 그래 참치 미역국 뜯어봐도 못한거라 너무 기괴하긴 해요 바스라진 참치 살 부스러기에 미역 둥둥 떠있으면 개밥 같아 보이긴 하겠네 근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얹혀 사는 주제에 지가 할 말은 아니죠 그년의 그지같은 인상이 훨씬 더 기괴하다 이거에요 대젝글 아니 너는 몇 년을 살았길래 아직도 참치 미역국을 뜯어봐도 못했대? 너의 그 조그마한 세상이 전부도 아니고 표준도 아니야 그냥 니 경험이 부족한거고 모자란거지 이 그지같은 년아 5번 댓글 보니까 참치 미역국으로 뭐라 하는 인간들이 진짜로 있네 야 니들 참치 김치찌개도 안 먹어본거 맞지? 그럼 내가 인정할게 아니 그리고 굴국은 도대체 어떻게 처먹는거야? 그거 초장 찍어가지고 먹는거 아니냐고 그냥 지들이 못 먹고 살아본걸로 인상 참 글러 처먹었네 야 그렇게 따지면 물에다 밥 말아먹는게 훨씬 더 개맛같아 6번 니 친구 느낌이 쎄한데 혹시 남편이랑 내연관계 아닌가? 그러니까 저렇게 당당하게 쓴이 집에 무작정 쳐들어오는거고 또 남편 앞에서 쓴이 미친듯이 깎아내리고 이게 딱 그런 느낌이 들거든 대젝글 집에 들어온거야 뭐 쓴이가 어쨌든 오케이 했으니까 그렇다치겠는데 남편이 친구를 계속 봐주라는거 보니까 저도 좀 수상합니다 보통이라면 남편 본인도 분명 싫고 되게 불편할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화장실 소리나는거라던지 옷 갈아입는거라던지 등등등 여러가지로요 근데 이런 반응이라니 너무 이상해요 내연관계 맞는거 같아 수상해 조사 한번 해보세요 7번 참치 넣고 미역국 끓이면 맛있습니다 참치 기름 쫙 빼고 미역 달달달 볶아가지고 끓이면요 소고기 미역보다 더 맛있어 아니 그리고 친구 남편한테 오빠 미친거야 세상에서 제일 멍청한게 친구 남편 나이 좀 많다고 형부 이러는거랑 오빠라고 호칭하는겁니다 물론 제부도 아니죠 그냥 이름 꽁꽁씨가 제일 무난해요 8번 아이고 그지같네 이런 고민할 시간이 있으면 그 시간에 그냥 내쫓아라 뭐하는거야 9번 어쩌면 님 남편이랑 그 친구랑 내연관계일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쓴이집에 얹혀 지내면서 겁대가리없이 지금 지각감이 쓴이를 떼놓고 공격하고 그러는거죠 10번 나 이거 보고 오늘 처음 참치 미역국 끓여봤는데 헐 맛있네요 저도 이걸 보면서 느낀게 그냥 인상이 썩었다고 하기엔 너무 꼬롬하잖아 마치 상간녀가 본처를 밀어내고자 할 때 풍기는 그런 포스랄까요 그런 그지같은 기운 그거를 저만 느낀건 아닌거 같습니다 뭐 그거라 해도 미친거고 그게 아니라 하면 더 미친거고 싸가지 없잖아 그죠 여러분 생각은 어떤지 한번 써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